이번 추석 명절 정부의 이동 자제 요구에 도내 고속도로 상황이 평소 주말보다 한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추석 연휴 도내 고속도로 이상 통행량을 하루 평균 36만 대로 전망했습니다. 정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은 강릉 방향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서울 방향은 내일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 시간대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강원도로 여행을 오는 차량도 많을 것으로 예상돼 정체 구간과 운행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